Hello, everyone. I'm your super kind, Chloe.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친절한 선생님, Chloe입니다. 자, 오늘은 어떤 내용이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? Today's lesson. What is it? 아, 오늘은 이게 뭐지? 물건의 이름을 묻고 답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워볼 것 같아요. 자,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오는 어와 언,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보겠습니다. 오늘의 주요 표현이죠? 첫 번째, 물건의 이름을 묻고 답하는 내용들입니다. 한 다섯 가지 문장을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요. 잘 들어보세요. What is it? 그건 뭐야? It's a ruler. 자야. 이번엔 이렇게 물어볼까요? Is it a ball? 그건 공이니? 음, 어, 그래! 라고 대답하려면 Yes, it is. 아닌데! 라고 대답하고 싶을 땐 No, it isn't. 라고 대답할 수 있겠네요. 자, 이번에는요. 어, 그게 뭔지 말해줘! 라고 할 때는 Please tell me what it is.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. 두 번째 표현입니다.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오는 어, 혹은 언, 을 구별해 볼까요? 자, 첫 번째로 어, 를 쓰는 경우입니다. 그건 책가방이야. 라고 할 때 It's a backpack. 이렇게 말할 수 있죠. 그건 빠른 자동차야. 라고 하면 It's a fast car.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. 이번에는 언, 을 쓰는 경우. 문장 살펴볼까요? It's an eraser. 그건 지우개야. 아하, 이 앞이니까 언, 을 붙여줬네요. 자, 마지막으로 난 아이스크림 콘이 먹고 싶어. 라고 할 때 I want an ice cream cone. Ice, I로 시작했으니까 앞에 언, 을 써줬네요. 자, 지금까지 오늘 배울 학습 목표와 표현들을 저와 함께 미리 살펴봤습니다. 자, 오늘의 응원구! 외쳐보면서 시작해 볼까요? Everybody! Go, go! Junior Adventure Friends!